This song looks back from the memory of the song With respect and perfection Respect and honor you This is a song for you Just for you for you Listen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대가 살고 있어 그대가 지금이나 그대 그대가 지금 네가 가진 고민은 사랑, 두려움 다시 말아주면 난 약한 남자인 하지만 나 지나갈 시간에 나를 돌아봐 조금 더 힘을 내보자, 둘레를 벗어나 뜨거운 여름 안에서 발표한 고고고 그 맘을 태워버렸지 불의의 춤으로 그대의 드루비한 피에로가 되겠어 성대상임을 약고요함 속에서 처음 봤던 그때 난 아주 기억해 머리를 맞은 듯이 의식이 혼란해 누구보다 화려했던 그의 모습에 세상은 열관했지 모두가 뜨겁게 영원하길 바래서 언제나 함께하게 함께할 수 없다면 영원히 기억되길 세상이란 좁은 둘레를 벗어나 자유로운 곳에서 편히 쉬길 기도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대가 살을 보냈어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 오늘을 보냈어 NJP 미슈 MSPACE 미슈 라프 미슈 뉴 제스터 플레이어 미스 유 굴을 말하자면 형식이란 고려를 벗어나 그만의 쌀을 펼쳐놔 누가닥의 힘꼬리, 누기에는 귀걸이 청바지는 찔려진 폭풍 마트라크 상갑은 찰뚝궁아 백놈보이는 이구의 쌈이 바뀌었구만 이번 그가 멋졌다는 것을 알겠어? 그런 거를 기억해도 여름 안에서 머리 붙어, 발 끝까지 모든 게 다 히어로 다시 말하자면 존재 자체가 헤일로 어렸을 때 봤던 첫 무대에 전율을 믿지 못하겠지만 난 기억해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나는 끌려 듣다 보면 어느새 음악에 어울려 많은 사람들의 영향이 미쳐 잊지마 그 행복을 안겨준 Come on 언제나 우리 맘속에서는 그대가 살고 있어 그때나 지금이 나나 그대 우리도 있어 언제나 우리 맘속에서는 그대가 살고 있어 그때나 지금이 나나 그대 우리도 있어 성경력을 보면 음악을 시작한 지 13년이 됐다 아울러 하늘로 떠나신 15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기억들 김성채 우리가 그를 기를 수 있는 운영안의 상껏 그를 기도하고 싶다